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임신 초기 임산부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덧이죠. 입덧은 임신 초기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입덧을 질병이 아닌 임신 중 일어나는 일종의 생리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생겨서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로 인해서 출산 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으로서의 입덧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은 임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보통 새 생명을 잉태한 그런 아름다운 신호로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질병으로 분류해야 할 만큼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입덧의 심각성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오늘 관련 정보들 비교의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입덧에 대한 기본 정보들부터 짚어보고 가야 할 텐데요. 입덧, 임산부들이 거의 다 경험하는 그런 증상인가요? 네.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 중 입덧을 경험한 비율은 50에서 8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신부가 입덧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임신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시 입덧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임신 기간 중에 입덧이 가장 심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입덧은 임신 초기인 5주경에 발생하고 수정란 발육을 위한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은 임신 10주에 입덧 증상이 가장 활발한 편입니다. 임신 13주 전후로 접어들면 점차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최소 임신 14주까지는 호르몬 분비가 계속되지만 점차 변화에 적응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게 일반적이죠. 단 체질에 따라 입덧 기간이 더 긴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도에 따라서는 임신 18주까지도 계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심할 경우는 임신 18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임신 중기가 되도록 입덧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이런 입덧 왜 생기는 겁니까? 임신 중 입덧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진화상으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태반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외부의 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한데 이를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덧인 것이죠. 이 밖에도 임신 초기인 14주 무렵 급격하게 증가하는 HCG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에 의해 입덧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인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입덧이 좀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주로 허약한 체질이나 소화기가 약하거나 자궁후굴, 자궁비대증이 있는 사람, 히스테리 등의 신경증이 있는 임산부에게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입덧이 영어로는 모닝 시크니스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증상이 심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흔히 입덧하면 어떤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주로 위장이 텅 비는 아침이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 속이 약간 메스거리는 수준부터 물만 마셔도 토하는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속이 비면 참을 수 없어 끊임없이 먹는 것도 입덧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 입덧 정말 심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각할 경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음식을 못 먹고 속쓰림, 위산 역류 증상이 동반되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 저열량 등에 동반되는데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더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 항구토제와 영양수액을 주사하기도 하고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서 임신 중절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신 중절까지 할 정도면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데 사실 증상도 증상이지만 문제는 입덧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요. 입덧이 심할 경우 임신부의 영양상태의 불균형, 임신 중독증이나 탈수 증상 등 관련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저체중아 출산, ADHD나 소아비만 등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신 입덧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신 18주가 지나서도 구토나 구역질을 유발하는 입덧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와 함께 체중이 감소되거나 탈수, 알칼리증이나 저칼륨혈증이 나타나는 산모라면 임신 5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 5조증, 병력이 굉장히 생소한데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임신 5조란 임신 중 입덧 증상이 악화돼 영양, 정신신경계, 심혈관계, 신장, 간장 등의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을 뜻합니다. 전체 임신부의 약 0.5% 정도만 경험하는 흔치 않은 질환이지만 한 번 발생하면 임신부를 쇄약하게 하는 영양 문제는 물론 혈액 전해질, 갑상선 및 간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며 태아의 영양 상태가 불량해서 성장 반류기 지연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신 5조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초임이나 다퇴하 임신, 임신 중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포상기태가 일어날 경우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전 임신에서 임신 5조를 한 번 경험한 산모라면 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구역질, 구토와 마찬가지로 임신 5조 역시 임신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하루에 3차례 이상 구토를 하거나 5% 이상 체중이 감소한다면 임신 5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임신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간 이어진 구역과 구토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생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지 못한 산모라면 혈관의 수행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환의 발생 시기가 태아의 선천 이상을 일으키기 쉬운 시기인 만큼 진통제나 진정제 등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산모의 기호에 따라 적은 양을 여러 차례 나누어 섭취해 공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체내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과 전해질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토나 구역질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이 불가피하며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인공임신 중절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도수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한 거였네요. 그러면 이 밖에 또 다른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 중기를 넘어선 시기에도 구역과 구토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임신성 급성 지방간과 임신 중독증 등의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급성 지방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신 중에는 간에 지방질이 많이 생기면서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급성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급성 지방간은 임신 말기나 분만 직후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발병률은 10만 명 중 한 명으로 낮지만 산모 사망률이 50%로 주의해야 할 지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급성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또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임신성 급성 지방간의 기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토콘트리아의 기능장애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도 미토콘트리아의 지방산 베타산화 장애와 임신성 급성 지방간 사이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급성 지방간의 증상은 입덕과 비슷하게 속이 매스거리고 심하게 토하며 명치극과 두통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만큼 아마 뱃속의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태아도 뱃속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출상했더라도 열이 심하게 나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며칠 안에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망 원인은 심한 간기능 저하, 이에 동반되는 소모성 혈액 응고장애, 콩팥 기능 장애, 저혈당진, 급성 최장염 등입니다. 네, 그럼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속이 매스껍고 구역질이 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간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검사 후 급성 지방간으로 진단되면 의식이 없거나 콩팥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분만을 서둘러야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발생한 병은 임신을 끝내지 않고서는 병세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태아가 잘못될 위험도 더욱 커집니다. 그렇군요.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도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임신 5조증, 급성 지방간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외에 또 어떤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신중독증입니다. 임신중독증의 정신의학 명칭은 전자간증으로 임신부의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지관증으로 이어지면 태아 성장 부전이나 갑작스러운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작년 한 해만 국내에서 임산부 101만명 중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증가세도 가파른데요. 중내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중증 임신중독증 환자는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임신중독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종이나 나이, 유전적 요소가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임산부는 20대, 30대의 임산부에 비해서 발병률이 3배가 높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에 고혈압이나 신장병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 비만인 경우에도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서 임신중독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신중독증은 간단한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위험 확인은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 감소와 적극적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되면 진찰 하에 증상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출산이므로 전문의와 분만 시기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료법은 출산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입덧이 조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가 나와서 학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의과 공동연구팀이 최근 위식도 역류 질환, TGM, 조산의 연관성을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조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건가요? 연구팀은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진료받은 731명의 산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랜덤 포레스트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체질량 치수가 조산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임신부의 연령, 기출산력, 수축, 기혈압, 다퇴하 임신 여부, 교육 수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13번째, 치지염이 22번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국내에서 연간 450만 명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좀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임신 중에 나타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입덧으로 인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없던 사람도 입덧을 하게 되면 잦은 위산의 역류, 식도하부 관략근의 약화로 인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덧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라면 입덧을 단순히 어떤 증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덧, 현재 질병으로 분류는 되어 있나요? 입덧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입덧의 질병 코드는 O21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입덧 치료를 위한 약은 있는지 또 궁금해요. 산모에게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출시된 약입니다.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는 임신부 투여 안전성 약물 등급에서 안전한 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임신 중에 먹는 약인 만큼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주의사항 이런 거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안전성이 입진된 약이라고 해도 시중에 판매되는 약 중에서 부작용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입덧 증상 완화제를 복용한 뒤 무기력증이나 졸림 증상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드물지만 변비나 약간의 형기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치료 효과에 비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좀 미미하다면 입덧으로 유발되는 여러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약을 복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입덧 약을 처방을 받게 될 경우 비용은 좀 많이 드나요? 1일 최대 용량을 한 달간 복용하면 평균 20만 원 안팎의 약값이 발생합니다. 특히 입덧으로 인한 약이나 수액,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입덧 치료로 인한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입덧 약이나 치료, 보험 적용은 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약, 수액, 입원 치료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산모들의 부담이 좀 큰 실정입니다. 증상이 매우 심하지 않을 경우 이런 증상들을 임신 중 정상 증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덧 탑병증 같은 그런 큰 질환인 경우 말고 가벼운 입덧이 왔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입덧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편감과 증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입덧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덧을 유발하는 특정 냄새나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하고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입덧 기간 중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한 번의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당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도 조금씩 자주 마셔줘야 합니다. 단, 염분이 많은 식품은 임신 중독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입덧의 증상이 심해 탈수가 오거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임신 10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 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라도 입덧이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 제대로 자리 잡길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메디인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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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